멜라니가 찬성하건 반대하건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나 애틀랜타 여성들을 춘판에 매물로 내놓은 미드선생의 미친 경매는 계속됩니다. 20달러, 25달러! 갑자기 레트버틀러가 150달러를 부르며 나오죠. 사람들이 모두 탄성을 지르고 미드선생의 얼굴에는 화색이 돕니다. 어떤 분입니까? 찰스 해밀턴 부인! 찰스 해밀턴은 멜라니의 죽은 오빠. 그러니까 그 부인은 스칼렛이죠. 미드선생은 급정색합니다. 미친 인간아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하지만 스칼렛이 소리치죠? 아니야 나도 미쳤어! 졸도한 피티고모를 내버려두고 화가 난 멜라니를 뒤로하고 안 그래도 몸이 쑤셔 죽을 지경이었던 스칼렛은 레트와 춤을 추러 나오죠. 스칼렛은 말합니다. 오늘 밤은 에이브라엠 링컨하고도 추겠어요. 레트는 멜라니가 맡아놓은 링컨 자리를 낚아채가 버린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전혀 모르는 독자에게도 스칼렛의 이 대사, 에이브라엠 링컨하고도 추겠어는 매우 적절하고 인상적인 대사로 읽히죠. 남자만 밝히는 스칼렛의 관점과 멜라니의 역사적인 정신성이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작가로서의 미첼의 장점이 드러납니다. 신나게 춤추는 스칼렛, 레트는 멜라니의 강력한 라이벌입니다. 남자를 유난히 좋아하는 여성을 꼬시는 데는 남자인 편이 확실히 유리하죠. 심지어 정치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레트 버틀러는 자본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죠. 자본주의가 남부에 몰고 오는 급격한 변화를 두 가지 방식으로 극복하려 드는데요. 하나는 자본주의적 합리성, 간단히 말해 돈이고 다른 하나는 쾌락입니다. 뭐 자본주의적 합리성은 둘째치고 쾌락도 일단 돈이 있어야 가능하니 돈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반면 유통기한이 만료되고 있는 옛 질서들에 레트는 냉소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자선파티가 끝난 후 레트는 멜라니의 결혼반지를 돈으로 사서 다시 멜라니에게 돌려줍니다. 한 큐의 명분과 신리를 모두 취하는 링컨적 교활함이죠. 명분은 물론 신사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이고요. 신리는 무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스칼렛을 만날 핑계를 얻은 것이고 또 하나는 짐작이 되시나요? 바로 결혼까지 했으면 스칼렛을 넘보지 말라고 멜라니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트는 정말 스칼렛한테 놀러오기 시작합니다. 파리제 신상들을 들고요. 당신에게 16살부터 60살까지 쾌락을 주는 남자는 나 하나뿐이야. 레트의 이 말에서 쾌락주의적인 면이 잘 드러나죠. 레트는 곧 링컨이며 링컨의 아들 되시겠습니다. 곧 링컨이 몰고 온 전시와 전후의 고도성장기를 상징하는 인물이란 뜻이죠. 한국의 그리 멀지 않은 고도성장기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적지는 않은데요. 바로 투기꾼이죠. 이 시절에는 산업이 마구 발전하고 특히 전시에는 물가 변동이 극심하여 투기가 판을 쳤죠. 누구나 마음속에 비트코인이 있었던 때. 그리고 전근대적인 질서와 함께 공동체가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게 유대는 중요한 것. 돈이 중요한지 유대가 더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 다 중요하죠. 레트의 쾌락주의는 사실 도피적인 성격이 짙고 이면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불안이 도사려 있는 것입니다. 레트는 스칼렛과의 사이에서 그 나름대로의 유대를 원하지만 이 작업은 의외로 잘 되지 않아요. 레트는 어쨌든 핑계일지언정 멜라니에게 방문한 것이고 멜라니를 매우 친절하게 대합니다. 멜라니 역시 레트와 의외로 가깝게 지내죠. 스칼렛은 둘이서 어떻게 친해진 건지 둘 사이에 대체 무슨 공감대가 있는 건지 내심 궁금해한답니다. 서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걸까요? 서로 성별도 다르고 덩치도 다르고 겸손한 멜라니와 늘 잘난 척하는 레트는 언뜻 서로 정말 안 어울리는 사이죠. 하지만 둘 다 정치고 관심자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소설에서 스칼렛이 멜라니에게 온 애슐리의 편지를 훔쳐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칼렛은 부부 사이를 염탐하려는 것이고 편지에서 강렬한 사랑의 느낌 같은 건 없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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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하고 내심 만족하고 끝. 그런데 스칼렛이 바로 잊어버리는 편지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죄다 정치 이야기입니다. 전시 경제 때문에 상공업이 발전하고 대농장들도 다 상업적으로 변모하고 있는데 숯골인 나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역시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흑흑 이것이 애슐리 편지의 요지. 애초에 전황 자체가 불리한 건 덤이고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부부 사이에 주고받는 편지에서도 정치 이야기만 늘어놓는 정치광들인데요. 부부 사이의 사랑은? 글쎄요. 멜라니는 애슐리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그렇고 전쟁이라는 지극히 정치적 사건은 막 결판이 나려던 참이었습니다. 장기전으로 가서는 답이 없겠다 싶었던 리 장군은 주력을 끌고 워싱턴을 점령 전쟁을 단기간에 마무리 지으려 했죠. 워싱턴으로 가는 길 게티스바그에서 북군과의 영원의 한타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졌어요. 아니, 님. 거기서 던지면 어떡함? 아, 킬각인 줄 알았는데 그걸 못 잡네. 킬각 같은 소리하네. 애초에 거기서 한타를 왜 해? 상대방이 진영 다 갖추고 있는데 꼬라받고 지랄이고 와두는 어디다 팔아먹었길래. 안녕하세요. 와두. 아니, 남군 기병대장 스튜어트입니다. 제가 추노에 눈이 멀어서 정찰을 못했. 야잇디. 게티스바그에서 열심히 투덜대던 롱스트리트 장군. 이 사람은 전쟁이 끝나고 연방정부에 협력하죠. 그런데 이때다 싶었던 꼴통들은 롱스트리트를 분탕종자로 몰아 게티스바그 전투에 패배의 책임을 뒤집어 씌웠죠. 덕분에 롱스트리트는 오랫동안 평판이 나빴다고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총사령관 리의 판단 미스가 크지 않았나 싶죠. 물론 리에게도 변명거리는 있는데 10년이나 20년 전이었다면 비슷한 상황에서 남군이 북군의 방어선을 돌파할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리가 각을 잘못 잡은 중요한 이유는 청포의 화력이 예전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져서였답니다. 남북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소수의 병력이 근접한 거리에서 전투를 벌였죠. 대부분의 사상자는 양군이 격돌하는 순간이 아닌 전세가 결정된 이후 추격과 도주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게티스버그 전투에서는 1만 2천 5백의 남부 군인이 적진을 향하던 도중에 증발해버렸던 겁니다. 이 돌격을 지휘관의 이름을 따 피켓의 돌격이라고 부르죠. 북부와 남부 모두 철도로 더 많은 군인을 전장으로 실어나를 수 있었고 발전된 화기로 더 많은 군인을 살상할 수 있었죠. 남북전쟁은 당시로서는 유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상자를 낸 전쟁이었답니다. 여담이지만 미국 남북전쟁에는 유럽의 많은 다른 나라에서도 참관을 왔었는데요. 참관원 군인들은 남북전쟁의 이런 광경을 아주 특이하게 생각했다네요. 평지에서 양군이 정석대로 한판 붙는 것이 아니고 한쪽이 무조건 근처 고지로 기어올라가서 네가 먼저 들어와라를 시전하고 있었으니까요. 유럽 군인들은 미국놈들은 참 이상하네 라고 중얼거렸지만 이런 전략이 진리였음은 나중에 1차 세계대전에서 드러납니다. 전군 돌격 앞으로의 시대의 종말이었죠. 가족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며 연주하는 소년 악담병 연주하는 이 노래의 제목은 딕시입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딕시입니다. 딕시는 남부인의 별명 또는 애칭쯤 됩니다. 남부의 비공식적 국가의 위치에 있었고 전후에는 잠시 금지곡이 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북부에서도 대량 남부 반란군들의 대괄통을 부숴버리자는 내용으로 개사해서 부르기도 했었죠. 다들 전장에서 죽었지만 애슐린은 전사자 명단에 없다네요.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멜라니의 시선은 오직... 이 노래의 시선은 오직... 이 노래의 시선은 오직...